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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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이야 C. 귀짓말했네. 안녕. 신의의 증거. 왜 이렇게 조금 줘? 4,250밖에 안좋아해? 이거 5번을 해야되나? 개같은게 재밌네 근데 몰라요? 핵청전지 나 피 없는거 아이가? 아 피 꽉 찼네 또 나를 불러라 인간들아 알아요 페이퍼트레일 보상능력 종이능력 아닌거 알고있습니다 야 가면 하나 준대요 토끼 모양 나를 소환해라 인간들아 얼마시간이 남지않았다 나를 소환해 구르기의 신이 왔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한번 들어가볼까 야이 야이 한사람 있으면 한사람 또 초대 있는거 다 초대 오케아이 으아이 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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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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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아 얘도 야 아 얘도 야 아 얘도 처음이야 시작부터 구르고 있는 느낌인데? 코벅 야 비켜마 이때 내가 바닥해 봐라 좀더 좀더 땡기라 됐다 그렇죠 한번 더 자 이쪽으로 더 더 땡겨 뭐하노 꽂았나 뭐고 뭐고 왜 멈췄는데 뭐하는데 죽었나 레기가 뭐고 이거 야 주박사 뭐 로봇이에요? 예이 수고했어 고생했어 한명 죽었네 병신 잘했으 처음하는데 잘했으 잘했으 자 다음 네 몇번만 더 하면 돼 존나 쉽네 주박사 나를 불러라 들어와라 마 안녕 야 진짜 편집장의 위력은 대단해 왁심 이번에 13호 나온거 봤어요? 미쳤어 이제 혼자 만들더라고 다른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잘해 아주 잘해 15일동안 밤샘하더니 아주 잘해 좀 있으면 진짜 기자 되겠어 나 왜 소환 안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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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식으로만 가면은 금방 가디언소드를 낄 수 있겠군 한 열번 하고서 가디언소드 2업까지 할까 나를 소환했는가 인간 안녕 한명 더 한명 더 옳지 굿 가 가자 야 근데 제 방패 뭐야 저 시미터 끼고 있어 뭐야 넘겨 넘겨 왁성 dalla pulls게 이쌍 목걸이나 아 초원 호환사의 혁곡에 오신 여러분의 호환사의 혁곡에 오신 여러분의 아, 저 새끼 병신새끼인가? 어우, 그래도 먹었다 야, 소울 야, 소울 먹었네 그래도 유 다이드 떠도, 야, 먹었어 다행 자, 들어와 자, 나를 불러 나를 불러요 아, 지금 항암 항암제 지금 계속 투여받고 있거든요 머리털 다 뽑혔습니다, 지금 소환해, 이 자식들아 주박사는 하나의 밥이야 그, 저거 뭐야, 발리스타 쏘는 거 한 번만 퍽하고 나가요? 아니면은 계속 누르고 있어요, 바바바바바 하고 나가요 어때, 요 나 왜 소환 안해 아, 사면사야? 한 번누르면은 반자동으로 사면사 나가는 거야? 어, 그래, 사면발이야? 이런 사면발이 같은 것 때문에 날 불러 아, 좋아 좋아, 누가 날 부르고 있어 좋아 3연다리 이봐 안소니 나를 불렀나 누구도 한잔 야 잠깐만 인사하고 있잖아요 먼저 들어가지 마 싸가지 마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도망가고 뭐고 날 왜 날 야 발리스타 죽댔 야 죽댔다 이새끼 죽었어요? 어디갔어 하나 둘 셋 어이구 어이구 부를때마다 진동 아 미친 왜 가서 맞혀 잠깐만 잠깐만 나 치지마 나 치지마 나 치지마 나 죽어 나 이러다 죽어 나 죽어 나한테 오지좀 마 어 잠깐만 꺼져라 둘이서 개 고생은 한다 야 저 새끼는 전기검을 언제껀데 갖고와서 쓰고있는거야 도대체 왜 아이 변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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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앗 앗 아아 이거 존나 안차네 그렇지 잘 싸우고 있어 그렇지 왜 날 아 미친 지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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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너한테 어글 끌렸을 때 나 물약 좀 먹고 너 뒤 뒤졌다 저거 아 안죽었네 살았네 비켜 나와봐 나와봐 비켜 나와나와나 안돼 다잡았는데 아이 안쏘니 이 병신새끼 아 안쏘니 병신 진짜 뭐하니 다행히 내가 안죽었으니까 다 다행이야 아 아 내가 안죽어서 다행이야 아 죽었으면 13000원 날라갈뻔해서 다행이야 자 소환해 자 소환해요 나를 불러 아 아 물약 먹는 모션할때 연타 누르면은 물약 빨리 먹어 아 오케이 네 패드로 하자 쓴다오 쓴다오 아니암 너 멋있다 나보다 갑옷이 멋있는데 뭐야 우리 둘이 갈건 아니지 이 새끼 불안하게 아 이 새끼들 왜이래요 도대체 좀 넘겨 아 좀 넘겨 어 예 어디에 오 오 오 오 아 쏴 쏴 못 맞췄어? 옆에 있는거 또 쏴 잘 쏴 잘 쏴 야야 아 저 병신같아 아이 똘구에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 한 번 더 그렇지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쓰 쓰 쓰 쓰 하 잘해쓸 자 좋아요 한 번만 더하면 돼 한 번만 더하면 한 번만 더하면은 잠깐만 2만 정도 들고 가면은 저거 할 수 있을까? 2만 정도 들고 가면은 지금 스탯이 근력 21에 아니 근력 20에 기량 하나 기량 하나 올리고 근력 5개 올려야되는데 2만이면 올리고도 남겠지? 3만 정도 들어요? 아 아 흉신기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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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카이 안녕 날 불렀는가 너도 처음은 아니겠지 아 이 쌍놈의 새끼들 이거 근성 제로의 영역이에요? 한 열 번은 죽은 다음에 불러야 되는거 아냐 솔직히 더이상 빠굴라서 못하겠다 이새끼 존나 안전불감주의자들이야 그만 부르고 영상 그만 봐 이 호부들아 내가 영상만 계속 멀미난다 이제 안도와줄까보다 양놈새끼들 안들어가버릴까 자자 나한테 봐 날 봐 날 이게 할줄 모르네 일로 가 야 아 이 병신새끼 진짜 야 뭐하니 야 일로와봐 그거 잡아봐봐 아 나 이 새끼 할줄 모르는 새끼네 큰일났네 일로와봐 야 야 막 쏘지마 나 죽어 야 쏴 쏴 쏴 병신아 쏴 쏴 쏴 쏘라고 야 쏴 쏴 쏴 쏴 아 이 새끼 왜 안 쏴요 아 이 새끼 왜 안 쏴요 아 존나 못 맞춰 어떻게 하냐 야 마지막이야 너 너 이거 못 깨면 나갈거야 개새끼 쏘라 했지 내가 나 죽어 나 그냥 죽는다 그냥 쏘라고 그렇지 개꿀 다음부터 나 부르지마 이 병신 호구야 안녕 나 부르면 너 연맥일거야 됐으 인간들아 인간들아 두 번만 더 하면 나 나를 불러라 그렇지 택시 기사여 아 또 그 새끼면 안해 야 야 야 쫄보 새끼 세 명이나 불렀냐 여시나 먹으라 여시나 먹으라고 이새끼 너 처음 너 이 너 동영상 보면 죽일거 그렇지 양심은 있네 양심에 그래도 털은 들났네 혈복숭일줄 알았더니 아 가볼까 야야야 다 뽀갠진다 야 내려봐 내가 어그로 끌게 에헤이 야 날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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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쏴 한 번 더 쏴 장전해 한 번 더 쏴 날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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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챠 잘했어 잘했어 전다 빨라스 예스 잊지 이 이 이 이잉 이 이 엊지 아잉 돌아가신답니다 아! 아 막판이였는데 아 이번판만 하면 됐었는데 아... 아 미첸새팀 신고먹었대 잠깐만 아 스팀 왜이러냐 진짜 스팀 자체가 아니 스팀이 아니고 요즘 인터넷이 많이 안좋아진거 같아요 KT도 요즘에 많이 끊기더라고 나 있는데 붕신같애 스팀은 뭐 아예 게임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엄청 많이 끊기잖아요 저 방송하다보면은 중간에 근데 그거 이유 알았다? 우리집 공유기가 2G에서 5G까지 잡거든요 2000... 2000기가 2000Hz부터 2000MHz부터 5000MHz까지 잡는데 5000MHz짜리 PC에서 누가 잡을라그러면은 튕기더라고 그래서 5000MHz짜리 못쓰게 해놨습니다 스팀에 접속하지않아 온라인모드를 플레이할수없습니다 스팀에 접속하지않아 온라인모드를 플레이할수없습니다 응 개헛소리애야 게임기가 이게 게임기가 부실해 게임기 잘못만들었어 david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근데 스타 스타 시티즌하는 애들도 전부 엑스박스 패드로 갖다가 게임하드라 진동 느끼고 싶어서그러나 ㄴ Cas 진동 느끼고 싶으면은 complically 아니 자 이제 제 컴퓨터와 비슷한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컴프렌즈에서 개버거 PC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 막판 나 불러라 아 브레이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끝! 다크소울 나도 상옵으로 돌리고 싶은데 못 돌릴 때 내 컴퓨터에 장애가 와서 서든어택밖에 안될 때 근데 월급통장에 80만원정도 꽂혔을 때 컴퓨터를 바꾸고 싶을 때 컴퓨터를 바꾸고 싶을 때 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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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부르지? 저야 18살이야 쟤 왜 혼자 가냐 나랑 같이 가지 나를 나를 불러라 사인이 안보여? 아 그래? 잠깐만 다시 써볼게요 자 다시 썼자 불러 불러 나 불러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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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칼 개좋은거 쓴다 오예 오예 한번만 더 하면 된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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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막판이야 불러 다 깼니? 내가 광속으로 전세계에 있는 이 주박살을 못 깨고 있던 친구들을 다 깨준건가 다섯 번의 소환으로 진심이야 진짜 야 야 아 왜 안 안 불러 야 불러 왜 안 불러 네 조 스프 조만KS 그렇지 굴러 Akbar 막셔들 탁 concise 타협 안내 타협 히 피부 Virginia expense 빙 집 방구를 끼다니 나 아직 학문 튼튼해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학문이 나약하지 않아 아주 건강해 살짝 뭐 조그마하게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쓸만해 불러 불러라 나 좀 이걸로 그냥 가도 될까 한번 올리는데 3600인가 될텐데 4000씩 다섯번 아 세션이 아 미친 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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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크소울 보는거 재미있어요 아이템 만든다 그러니깐 신나서 보는거지 지금? 새로운 아이템 보고 싶어서 존나 쌩 짱짱 칼 보고 싶어가지고 주박사 한방에 죽일 칼 먹는다 그러니까 신나서 그러지? 지금 그치? 니네가 신나면 나도 신나니까 추천 눌러주세요 나 샤우팅할 때 꿀잼이라고? 나는 목이 아파 그만 지르고 싶어 그리고 좀 있으면 아빠 온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주차장에 차 대고 있는 아빠 차 소리 18층까지 한방에 올라와야 해 올라가야 해 아빠 맨 안 먹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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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네 살아 있네 보거보거라이컥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조화연 조화연 그건 먹고 밥은 안 먹어 아 빨리 아무도 소환을 안 해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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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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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랄 연병이실까요?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칼 한번 들어볼라 그랬더니 좋은 병신 병신 졷게임이야 정말 다시는 욕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졷게임이야 닛상자 짜에 졷졷자 써서 상졷이라 이 뜻이야 개졷같은 게임 이 게임 이 게임이 결국 나의 입을 트였어 2009년 이후로 이렇게 욕을 해본 적은 처음이야 시 시 시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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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제가 생각 안 나는 거는 기억이 없는 날이니까요 잊으셔도 돼요 뭐 인생에 하루쯤은 지워버리고 살아도 되잖아요 이게 빡쳐요 두덕리 레이스가 빡쳐요 둘 다 샹게임이니까 가만히 가만히 잠깐만 나 이거 칼좀 들고 근데 2009년에는 목소리가 확실히 개 하이텐션에 더 얇고 좀 뭐라고 해야되지 양아치 같았어 목소리가 양아치 같았어 목소리가 그냥 개찌끼야 막 이러고 그러는데 나이 먹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아빠 화가 되고 있어 아 근데 왜 나 안 불러 또 불러 나 불러 나 불러 이 자리 터가 안좋아요? 오케이 여기 아바나 아 아바나 아바나 나 불러 가 아빠 왔을 때 서류가방 한 번씩은 다 들어주세요 솔직히 아빠 왔는데 아빠 왔다 이런데 쌩가고서 게임하고 있고 방송 보고 있고 그러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아빠한테 알랑마빙 묶이면서 다녀오셨어요 이러면서 서류가방 한 번씩 들어줘봐 그러면은 서류가방 들어주다가 언제 한 번 막 안 들어주기 시작하잖아 한 일주일 안 들어주잖아 그럼 갑자기 용돈 준다 요즘 무슨일이 있니 아니 좀 그냥 그래서 막 이러면은 갑자기 힘내라고 용돈 준 가 그때서부터 다시 다시 또 서류가방 쳤다 아빠가 안 들어와 아니 왜 소환을 안해 그냥 가볼까 레벨 차이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대요 아 이거 터가 안 좋나 검은 영혼석으로 가야된다고? 경쟁자 하나도 없는데 10초만 기다려보자 10 9 8 7 6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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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내려가고 앞으로 가면은 회톡불 있지 않을까 회톡불? 회톡불 회톡불아 톡불아 어 어 어 워마 워마 뭐야 죽었어? 아휴 시끄러라 이렇게 흑인 얼굴봐 흑인 얼굴봐 흑인 얼굴봐 굿 마을로 가자 레비타 자랑하니? 자, 체력 아, 근력 체력 올릴 뻔했네 이거 5 그 다음에 이거 1 오, 됐다! 이제 칼 들 수 있어 굿 산만까지 없어도 됐네 아빠 왔다 자, 이 칼을 카디언 소드로 바꿔주고 야, 칼봐 야, 칼 개멋있다 어 근데 그 속도가 좀 느리네 양손 거미에요, 이거? 양 거미야? 무게 왜 이래, 이씨 양거미로 쓰면 어느 정도일까? 공격력이 278 끼면 278 끼면 똑같네 장비 중에 필요 없는 것 좀 빼려고 했는데 필요 없는게 없네 돼지새끼들한테 한번 시험사만 써보겠습니다 돼지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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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단이 안단이 왜 안맞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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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다 이거 안다 이거 금이 간 붉은 눈동자의 오브? 이번엔 진짠 이거지 이거지 이게 삼고철여지 90%면 거의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애가 이거 뭐 올려야돼요? 체력을 올려야되나? 이거 안 무거워지려면? 아우 개무거워 야 원짠데? 체력? 전엔 예 덮 espí 나 야 근데 이거 하면 할수록 재밌다 그 극혐을 이겨내는 그 재미가 있어 아 뭐야 이거 밖에 안 돼? 방패 빼버릴까? 방패 어차피 쓰지도 않잖아 그죠 방패 쓰지도 않잖아 빼자 방패 빼면 몇이냐? 80%? 좀 부르는 거 좀 나아지려나? 옷을 벗어? 방패 뭐가 중요해? 양손으로 쓸 건데 나는 방패를 안 써요 난 방패를 안 쓴다니까? 몇 번을 설명해 안 쓴다고 나 여기 왜 왔어? 아 강화 강화한다 이거 대검이네 20이나 올라? 왜? 왜 안 돼? 빛나는 쇠기석? 비쇠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우선 모르니까 우석 좀 상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블링블링 악세사리엔 부쇼 에이톤 팔짜리 뉘에라와 완전 파킹 올 백 포스 끝 자 다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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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guest 여보세요 정 guest 오랫 남편 우선 저기 나 쇠기 뇨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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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염검 들고 뭐예요? 얼굴 할아버지 계속 말해 계속 말해봐야지. 부자 부자의 몸인가? 가자. 가자.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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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가자고. 미쳤나.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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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hart to so much iflake. 쫌. 받 homework. 좀 참신했죠 님들. 괜찮았죠? 괜찮았죠? 느낌 괜찮죠? 느낌 괜찮죠? 방금. 나쁘지않았지? 저쪽 아이템 먹었으니까 네 안 가도 되고 정말 는 죽으면 되는데요. 다행이네. 저기 있네. 아직 되인데요. 내꺼이 스윽만 가만네. 선빵 때리면 아무도 나 못 이기네 내가 짱이네 이 사이로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가끔 구르 가보면 소울이 나오잖아 가끔 구르 가끔 아주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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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간 올라갈 수 있다고요? 저기? 여기 열어놓고 저기 앞에부터 한번 갔다오죠 그러면? 뭐야 해볼까? 뭐야 뭐야 얘네 뭐야 뭐야 아 뭐야 왜이래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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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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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치바라 야 새끼 린치바라 잊어 죽이는 수가 있어 왕국검사 다리갑옷 왕국검사 다리갑옷 좋은거 아이가? 왕국검사면 가디언보다 좋은거 아니에요? 왕국검사에 투구 왕국검사에 투구 아 1 1 안좋은데 뭐만 더 좋죠? 방어력만 더 좋은건가? 이거 C급인데 이거? 어 멋있는데? 다리 한번 볼게요 왕국검사의 다리 아 아 존나 안좋네 가디언이 짱이네 날 처음생겼다고? 너는 그러면 넌 난 가치야 그냥 힘으로 뽀개지 힘으로 뜯어발지 힘으로 으리 가치동은 야 가치동 나가 가치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씨